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사건이나 현상을 보면서 미래 시사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스를 세워서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이한 관찰, 무엇이 눈에 잡혔는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동맹의 상징이죠 최근에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8월 달에 재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지소미아 찬성과 반대를 조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관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타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8월 1일 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했습니다 질문은 한일국가정보보호협정의 폐기, 재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야 찬성하십니까? 놀랍게도 찬성 여론이 47.7% 반대가 39.3%입니다 물론 포본수는 502명이고 엄당률은 5.8%이기 때문에 신뢰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여론조사입니다 사람들이 지소미아를 잘 알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여론 결과가 나왔냐 그렇게 아리숭합니다 리얼미타 기관의 신뢰성은 상당히 낮고 정부가 요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일단 리얼미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의 전국 언론이 모두 다 입 닥치고 대수특비를 합니다 크게 다뤄줍니다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국가가 이 정부가 어디로 끌고 갈지를 내다보려면 리얼미타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 관련 담당자들이 정책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리얼미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얻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들이 한일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찬성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리하고 정책을 미리 붙이게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은 아마도 세 가지를 의도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2016년에 체결되어서 그동안 2017년, 2018년에는 자동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8월에는 연장을 결정하는데 폐기안을 갖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폐기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지소미아 폐기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정치적 그룹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위적으로 간격과 균절을 확대하려고 하는 늘 필요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세 번째 최악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일단 폐기한 다음에 일본과 결별하고 이어서 미국과 결별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결정은 한국 정부가 내린다면 이것은 바로 한미일 동맹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의 결별과 와해를 뜻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동안은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들이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어떻게 추진되는가 미국 측은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자신들이 내린 수출 규제와 별도로 한국과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해야 된다 따라서 지소미아는 본인들이 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8월 7일 날 이번에 임명받은 미국의 국방장관 마크 에스펀 신임 장관이 아와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장소에서 그리고 최근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공동방위의 열쇠이기 때문에 협정이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를 두고 상케이신문은 신임 국방장관의 방일 목적은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도록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관계 복구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 가능성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될 마지막 날짜는 8월 24일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한국 배제를 결정한 다음에 직접 실행해 옮겨지는 날은 8월 28일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실효성은 없고 미국의 반말과 외교적인 고립과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반대하는 입장의 다수입니다 한동대 교수로 있는 박원동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반발만 사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대단히 수가 낮은 하책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 측에 만일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일반적으로 파기하면 일본은 미국 측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강상중 독교도의 맹혜교수는 최근에 한미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긴다 파기하는 경우에 이것은 한국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연합으로부터 한국을 떼내기 위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한국을 내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듯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듯에 걸리지 말자는 이야기죠 이것은 외교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집권청 내부 인사들 가운데 우리 민족 중심으로는 역사적 상상력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꿈꾸어 갖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을 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민족 중심의 평화 협력 구상입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으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저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북한과 협조를 통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1965년 한일 협정이 유효하다 이렇게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일 간 최대 갈등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낭민 적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20개국 오사카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 SNS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 서로 믿고 격려하며 지치지 말고 가자 무슨 뜬금없는 메시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지소미아의 폐기는 한일 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을 바로 측근이었던 조국 씨도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대통령 자신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의중에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이 분명히 지소미아를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한국이 파기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파기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일본과의 완전한 관계 정리를 뜻하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미국과의 관계 정리를 강행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한미 사이에는 아주 높은 큰 현안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한국의 방임의 분담금을 5배 정도 올리는 2019년에 비해서 총액은 약 50억 달러 약 5조 9천억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현안 과제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하로 해서 독자 노성을 끌어야 하는데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수가 있죠 어쩌면 이런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말로 민족 공조를 위해 달려가야 할 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거리 곳곳에 그냥 차고 넘칠 수 있죠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깁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많지만 그걸 대체해서 이제야말로 민족 공조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온 전신에 깔릴 수도 있죠 거리 곳곳에서 민족 공조를 외치는 목소리가 퍼지면 양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체해야 됩니까? 관변 여론기관들을 총동원해서 미 제국으로부터 미국을 탈출하자 미국과 결별하자 이런 목소리가 온 언론을 뒤덮나면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이번에 이번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측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본발 수출 규제가 발생하니까 원인은 다 없어지고 그냥 오로지 남은 것은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것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머리보다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일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반미 광풍이 들었을 것을 깊이 우려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반일이 먹혀들어가는 것을 봐서 반미도 충분히 먹혀들어갈 소재가 될 수가 있죠 부당한 요구를 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우리 사회에 많을 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결정적인 기회를 노려왔고 바로 방해비 분담금 문제가 현안과제가 됐을 때 지소미아 연장선상에서 한국 사회가 반미 광풍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는 거죠 다만 우려나 걱정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